시범경이 여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냥 옛날에 입을 생각도 안 한 것 같고 유기름이야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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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% 끌려간다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 내가 봤어 은퇴 숙박 숙박 저 사서 먹어야 되는데 동주가 팬 많아가지고 동주 팬이 커피샵 보내주셨거든요 뭐야 커피샵 왔어요? 아 저 집에서 휴식했어요 아 파메오 봤어요 파메오 파메오?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 같던데 집에 있었다고 영화 갔다 왔어요 영화 한 번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올 수도 있죠 아니 아니 한국이 확실히 편안하더라고요 날씨 추운 거 빼고 너무 추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미미가 누구예요? 오랜만에 한국어 여기 일본 아닌가요? 여기 일본이라고요? 저 안 쉬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바로 이처남무에는 다녀오면 밥 먹고 게임하고 네 봤어요 아 저희 셰이가 네 이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하루 가요 하루 네 가리세요 네 네 가리세요 네 가리세요 네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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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mical 여러분들은 오우 OK 몇 개 하는 거예요? 30개야. 공 갔네, 갔어. 되게 좋습니다, 지금. 보내지 말고 빨리. 몇 개 했어? 25개. 한 타임만 할까? 한 타임만 해. 한 타임만 해. 왼손 타자. 네. 1-1. 1-1. 2-1. 5-1. 5-2. 2-1. 2-1. 1-1. 네. 네. 수고했어? 네. 어때요? 느낌은? 괜찮아요? 전력이 이제 지금 하는 거. 거의 뭐 저렇게. 거의 전력이 이제. 이렇게 나중에 또. 라이브 하고 하면. 하나 둘 셋 또 하면 또. 올라오니까. 네. 소서대로 차가차가 잘 준비 잘 되는 거 같아요. 네. 라이브 하고. 라이브 하고. 정말 빨리 참고 싶은데. 더 준비. 더 준비. 더 준비. 더 준비. 더 준비. 더 준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귀국했어요? 네, 하루 쉬고. 어제도 운동하고. LG에 있을 때 여기서 시합 많이 있었죠? 처음이죠. 좀 섬리는 것 같아요. 여기 한국 와서 첫 시합이라 잘해야죠. 자, 15년이 시작됐는데 어서부터 결심 관계로 좀 넘어서도 많이 안 하는데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줘야죠. 세상을 어떻게 받는지 모른다. 네, 알죠? 네. 그래 한 번 더 좋은 거 알죠? 오케이? 네. 오케이. 강의차게 합시다, 강의차게 하고 할 수 있는 걸 좀 집중해서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망설이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열무위입니다. 하나, 둘, 셋! 아, 그만. 나 지금 첫 게임이라 긴장이 돼. 일단 에비옷은 뭐 이렇게 에브리맨을 꾸며면 다른 에비옷은 원 볼 투 스트라이크 가볍게 베트 돌립니다. 타두는 왼쪽으로 좌익수 따라갑니다. 담장 쭉 넘었습니다. 임재 Event 임재환의 투런 홈런 김재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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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bell 1! 태균 씨 잘하고? 야 태균 씨 잘하고? 70초기, 70초기 야, 야, 벨포 아파 나한테 비쌌지마 야 태균이가 100.. 100.. 뭐? 1804? 네 나 정말 하지 마 나한테 비쌌는데 이거 걔 이렇게 그거네 명진이처럼 스택 신고했네 착한 줄 알았는데 나갈 시간이야 나갈 시간